1. 참나를 만나는 것 자체가 공덕이 있을까요? 대표님, 참나를 만나는 것 자체가 공덕이 있을까요? 만남 자체는 물리적 행동이 없는데 그 자체로도 공덕이 있죠. 모든 공덕의 근원이죠. 모든 선한 것은 깨어있음에서 나옵니다. 참나랑 만나세요. 그 자체로도 선한 행위고 참나랑 만나니까 공덕이에요. 참나가, 지금 참나가 하나님이에요. 하나님 지금 애고가 자기 기본값에만 충실하다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참나를 만나는 행위입니다. 그 행위에 엄청난 공덕이 있죠. 이 참나로부터 모든 좋은 선한 공덕들이 참나랑 접속이 됐으니 이제 애고를 통해 구현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공덕이 나올 거라서도 좋고 그 자체로도 하느님께 경배하는 자신의 불성과 하나가 되는 소중한 행위고요. 지금 몰라 괜찮아 하세요. 하루에 틈날 때마다 그것만 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고요. 아니 참나와 접속했으면 참나로부터 온갖 좋은 공덕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걸 막고 참나와 만난만 유지하고 계시다면 그거는 지적받아도 되지만 참나와의 만남을 갖는 것 자체는 훌륭한 일이니까 자주 자주 틈날 때마다 참나랑 접속하시면 참나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애고에게 좋은 일을 일으키실 겁니다. 성령의 열매를 내려주고 육바람일의 은총을 내려주고 양심을 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주실 거예요. 자명하게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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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